코로나 상황에도 아시아 탑밴드 대회를 통해 전세계에 복음을 전하겠다는 밴드가 있습니다. 필리핀 크리스천 밴드의 대회 활약상을 윤열 통신원이 취재했습니다. 아시아 8개국 밴드들이 참여한 제1회 아시아 탑밴드 대회가 해외 10여개의 방송사를 통해 송출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해외 밴드 팀들은 각국에서 비대면으로 방송에 참여했습니다. 필리핀은 CTS, 조이필리핀과 TVN 아시아가 아시아 탑밴드 주관 방송사로 참여해 필리핀의 크리스천 밴드에 참여를 도왔습니다. 포함을 무야됣 крbab PATIJONE 아시아 탑배드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븐 세븐과 TVN 아시아 탑배드의 두 livro 이루도 잘 부탁 감사합니다. straight팀ам aire 해 MOM 이번 대회에 참여했습니다. 함께 모여 출품작 촬영과 녹화방송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각 밴드팀은 저마다의 자작곡으로 밴드의 특성을 뽐냅니다. 2012 밴드는 시즌이라는 제목의 자작곡을 선보였습니다. 가삿말에는 계절의 변화와 시간의 흐름 속에 주님의 일하심은 계속되고 어려움은 지나갈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복음의 메시지로 전해진 2012 밴드의 노래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I hope that this will strengthen the ties between our countries and that it will inspire musicians all over the world to continue to make beautiful music that uplift the soul. 음악을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크리스천 밴드의 활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필리핀 마닐라에서 CTS 뉴스 윈유엘입니다.